저희가 이렇게 싫어하는 이 음식들 사이에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을 여기다 넣는 거야 재밌게 아형을 보면서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을 하지 못하겠어요 왜냐면 저 녀석이 자꾸만 외날 외날 거려가지고 티비를 볼 수도 없고 라면을 먹을 수도 없어 눈 새끼나 오레기도 먹고 싶어서 그런가? 아니면 보고 싶어서 그런가? 입맛 따시는 걸 보니까 먹고 싶어서 그런 것 같네 잠깐만 그러면 자 그러면 아가가 과연 이걸 좋아할지 한번 갖다 줘볼게요 물론 먹진 않을 거예요 근데 냄새에 반응을 하겠죠 세상식 오레기 라면 한번 먹어봐 냄새 한번 깍깍깍깍 해보세요 자 냄새 깍깍깍깍 해보세요 적극적이네 깍깍깍깍깍 아이고 한 번만 다시 깍깍깍깍 해봐 이게 진짜 맛있는 거야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야 이제 저기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죠 스크래쳐 긁으면서 라면은 정말 싫어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대망의 깍두기 깍두기입니다 엄마가 직접 담가줬고요 예전에 그 제이화나 영상 중에서 레전드 편 중에서 엄마의 김치 편이 있죠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라구요 엄마가 담가준 김치에 대한 허제이의 평가 자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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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담가님 깍두기다 우리 애기 깍두기 냄새 한번 맡아볼까 끙카 끙카 한번 해볼까 안 돼 어 옳지 자 끙카 끙카 하고 자 자 아우 아우 확실하게 묻어주시네 아주 아유 아유 이뻐 아유 이뻐 내 사랑 아유 이뻐 미안해 이상한 거 줘가지고 아유 귀여워 자 그럼 이쯤에서 어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는데 한 번만 해볼게요 진짜로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렇게 싫어하는 음식들 사이에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을 여기다 넣는 거야 생각만 해도 너무 웃겨,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세상에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 비타캐스틱이에요 화이팅! 세상쓰 이거 봐, 비타캐스틱만 봐도 애기가 막 졸졸졸졸 떠나다녀 롯나가, 컴온 컴온, 세상쓰 아이고 아이고, 시선 고정, 시선 고정, 시선 고정 우리 깎아먹자 아이고, 맛있겠지, 이런 우리 아기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겠다 껍데기만 봐도 애기가 그냥 설레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자, 그러면 비타캐스틱을 여기다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배수의 진을 치겠어 악갱스 세상에, 애기 여기 깎아, 깎아 깎아야겠다 여기 지금 멘붕 왔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엠 액션 오, 야야야야야 야, 잠깐만 야, 머리 좋다 야 그 사이에 있는 거 얼굴 들이대기 신고 해가지고 손으로 빼먹는 거 봐 야 진짜 귀신같아 아들 이거 한 번 더 먹어봐 야 머리 좋다 오제이 야 고양이가 지능이 좋다는 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와 세상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보다 모르거든요 나는 그냥 안 먹을 거 같아가지고 좋은 건데 아우 자연하다 아우 귀여워 잘했어요 내 사랑 아이고 이뻐 천재 고양이 자 우리 너무너무 잘했으니까 우리 까끄 마저 줄게요 자 우리 까끄 한 입만 더 먹자 한 입만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이뻐 먹을 때가 세상에 제일 예뻐 아이고 이뻐 내 사랑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고만먹어 이제 다이어트 안녕 라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면 맛있게 먹으세요